다비치 리솔브 19에 들어간 새로운 기능 중에 오늘은 컬러 슬라이스에 대한 것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특히 이것이 컬러 덴시티나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색의 농도나 채도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이제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컬러 작업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컬러 휠을 사용하거나 또는 쉽게 하려고 꽁수를 써서 디지틸 스크립트를 사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이 컬러 슬라이스 라는 툴을 사용해서 직관적이고 쉽고 간단하게 초딩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이것으로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얘네는 안져별 때도 안 했네요. 아무튼 이게 블랙매지 로우로 촬영된 것이니까 일단 기본적인 cst를 앞뒤로 사용해서 렉709로 변환만 하겠습니다. cst 추가하고 인풋감마는 블랙매직 와이드감못 Gen4 5, 인풋감마는 블랙매직 필름 Gen5이고 업컬러스페이스는 다빈치 와이드감못, 업컬러스페이스는 다빈치 인터미디어드, 그리고 라벨을 인풋 cst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color space transform 추가하고 인풋감마는 와이드감못, 다빈치 와이드감못, 인풋감마는 다빈치 인터미디어드, 업컬러스페이스는 렉709, 업컬러스페이스는 감마 2.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라벨을 렉709로 해 놓을게요. 화벨이 지금 좀 안 맞죠? 카메라 로우 탭에 가서 디코드를 클립으로 해주고 color temp를 맞춰 주면 될 거에요. 5500 이렇게 하면 맞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중간에 노드를 추가해서 여기는 라벨을 color 슬라이스로 해 놓을게요. 이제 color 슬라이스를 보면 위쪽에 density, density depth, saturation, saturation balance 이런 것들은 글로벌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하면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density를 올려보면 색 농도가 전체적으로 바뀌죠. 그리고 density depth라는 것은 density를 조절할 때 영향을 주는 부분을 밝기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ensity depth 기본값이 지금 0인데 이걸 좀 올려주고 density를 조절을 해 보면 이렇게 이미지에서 밝은 부분 쪽에만 영향을 주고 반대로 density depth를 마이너스로 좀 낮춰서 density를 조절을 해 보면 어두운 부분에 영향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색 농도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을 밝기로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일단 리셋 해 놓을게요. 그리고 saturation 그러니까 채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매뉴얼을 보면 subtractive saturation 그러니까 휘도에 영향을 덜 주면서 채도를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olor 빌에서 채도를 올리면 휘도도 변화가 많잖아요. 지금 스커프를 보면 변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subtractive saturation을 사용하면 휘도에 영향을 덜 주다는 말인데 기존에 color 빌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것들을 사기를 치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얘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saturation balance 옵션을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saturation을 좀 올리고 이 saturation balance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saturation 조절에 의해서 바뀐 휘도를 이제 다시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color wheel에 있는 saturation 과는 다른 점이다. 그래서 사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aturation depth는 방금 설명한 density depth와 마찬가지로 saturation 조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밝기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pth를 지금 좀 올리고 saturation 올려보면 이렇게 지금 밝은 부분 쪽에만 영향을 주죠. 반대로 saturation depth를 마이너스로 좀 내려놓고 saturation 올려보면 이제 약간 어두운 부분 쪽에만 영향을 줍니다. 밝은 쪽에는 영향을 덜 주고 어두운 쪽에만 채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hue 그러니까 색조 바꾸는 것은 기존의 color wheel에 있는 hue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위쪽에 control은 다 정리가 되었죠. 이렇게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조절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이런 density하고 saturation 조절을 색상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red는 빨간 쪽에 density나 또는 saturation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skin은 skin tone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skin tone이 바뀌죠. 그리고 각 색상별로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건 하이라이트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미지에서 어떤 컬러 부분에 영향을 두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클릭을 하고 있는 동안에만 볼 수가 있으니까 만약 계속 하이라이트 화면을 확인을 하려면 이것을 먼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preview 위쪽에 상단에 하이라이트를 클릭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red 채널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red 색상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서 보이게 되죠. 그리고 center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조절해 보면 지금 하이라이트가 약간씩 바뀌죠. 그리고 이 작은 컬러 휠 안에 안쪽에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red이니까 이 빨간색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이것으로 이미지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해당 색상을 좀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화살표는 reset이에요. 그러니까 이 red 부분에서 조절한 것만 default 값으로 reset 하려면 이걸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은 hue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density하고 saturation 조절을 이 bar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이라이트로 확인해 보면 이 뒤쪽에 여기가 주유소 맞죠? 이 주유소 지붕이 빨간색인데 이제 density를 조절을 해 보면 확대를 해 볼게요. 이렇게 지붕 쪽에만 영향을 주게 되죠. saturation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색상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색상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정말 편리하고 또 이런 부분적인 컬러 작업을 해도 다른 컬러에는 영향을 많이 주지도 않고 자연스럽고 오르가닉하게 된다는 것이 이 컬러 슬라이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건지 대충 알았으니까 한두 가지 더 해 볼게요. 영상을 보면 자연광으로 촬영한 것 같은데요. 배우들은 약간 그림자 안쪽이라서 대체적으로 색상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킨톤을 조금 조절해 볼게요. 일단 하이라이트로 스킨톤을 확인을 해 볼게요. 거의 스킨톤만 보이죠? 그리고 센터를 약간 조절해 줄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끄고 먼저 덴시티를 약간만 올려 줄게요. 너무 많이 올리면 이렇게 시카맣게 되니까 살짝만 올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화사하게 보이게 Saturation을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 보다 좀 낮죠? 그리고 지금 배경에는 옐로우나 그린 색상은 놔두고 옷하고 차 내부는 지금 블루 색상이 많으니까 그쪽을 좀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색상 이쪽을 하이라이트를 일단 좀 확인을 해 보고 센터도 약간 조절을 해서 하이라이트를 다시 끄고 덴시티도 약간 올려주고 Saturation도 올려 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의도한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Color Slice로 전체적인 Color Density나 Saturation, 그러니까 색 농도나 채도를 조절하거나 부분적으로 색 농도 조절 또는 스킨 컬러 맞추는데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